윤석열 후보 오늘은 국민의힘 당 내부 결속에 힘썼다면 어제는 전북이 지역구인 무소속 이용호 의원을 아침에 만났습니다. 그래서 합류 가능성까지 점쳐지고 있습니다. 이중호 의원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식사 한 번 했습니다. 이중호 의원이 우리 당의 복당 의사를 타진했던 것은 사실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가 확인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확인하고 있지 않다는 윤호중 원내대표의 말까지. 그런데 장평원 의원님 실제로 이영호 의원이 민주당 복당 신청했다 철회했고 그러면 정확히 매기하면 국민의힘, 윤석열 캠프로 합류해서 뭔가 호남 지역에 힘을 좀 보태겠다 이런 의미로 해석이 됩니까? 그렇게 해주신다면 윤석열 후보와 국민의힘 선대위에서는 천군만마 같겠죠. 그리고 이번 대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지만 윤석열 후보도 특히나 중도, 청년, 호남 이 세 가지 파트가 승패를 가를 것이라고 보고 있고 굉장히 공을 많이 들이고 있는데 앞서 이제 지금 언론에서 보도되고 있는 국민의힘 선대위에 새로운 인물들이 없다, 너무 국민의힘 현역 의원 중심인 거 아니냐는 또 비판적인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 말씀 새겨 들으면서 동시에 선대위라고 하는 조직 같은 경우는 당을 중심으로 구성이 되되 대통령 후보 직속에 또 수많은 위원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선대위 구성도를 보게 되면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국민행복추진위원회 위원장을 맡으시면서 사실상 별도의 선대위원장 역할을 또 했거든요. 지금 언론 보도 내용을 보면 윤석열 후보 직속으로 국민통합위원회나 미래비전위원회 등이 설치될 수 있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앞서 이현정 위원이나 이런 분들이 말씀해 주셨던 새로운 인물이나 지금 이렇게 조찬을 함께한 무소속 이용호 의원 같은 원래 민주당에 있었던 호남 출신의 인사들, 또 중도적인 분들, 탈진보적인 분들, 또 많은 청년들까지도 꼭 기존 선대위뿐만이 아니라 대통령 후보 직속 위원회에서 본인들의 역량을 펼치면서 국민들이 바라봤을 때 새로운 사람들, 그동안 국민의힘이라는 울타리 안에 없었던 사람들이 이번에 많이 정권교체를 위해서 힘을 보태는구나 하는 인상을 주는 방향으로 인선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 부분 끝까지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영호 의원, 호남 얘기가 나왔으니까요. 사실 윤석열 후보가 지난주에 1박 2일 일정으로 광주와 목포를 찾았습니다. 봉화마을까지 방문을 했는데요. 그런데 목포에서 몇몇 인사들과 화면에 나오기에는 폭탄주 만찬 아니냐. 물론 윤석열 후보 측은 윤 후보는 폭탄주 안 마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런데 저 자리에 있었던 인사들에 대해서 민주당이 꽤 엄포를 놓은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지역정치권 인사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중에 민주당 강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아마 지금 그래서 당적을 가지고 있으면 민주당에서 문제를 삼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민주당 당적을 가지고 경쟁하고 있는 정당의 후보와 저녁 식사를 할 수가 있느냐, 이런 건데.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예민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민주당이요. 그렇죠. 왜냐하면 저녁 식사 정도는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일반 국민들은 아마 그렇게 생각을 할 텐데. 그런데 굉장히 예민한 것으로 봐서는 윤석열 후보가 호남 쪽으로 뭔가 교두부를 마련하는 그런 움직임에 대해서 굉장히 경계하고 있는 것 아닙니다. 그러면서 과민반응을 보이고 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또 반대로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여야 할 것 없이 만약에 야당에서도 이재명 후보를 초청해서 야당의 근거지가 되는 곳에서 식사를 했다, 그러면 분명히 논란이 될 수 있고, 지역 주민들 입장에서는 또 반감을 살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해당 행위다. 원래 정당이라는 것은 정치적인 결사체이기 때문에 그 내부에서 정치적인 판단을 하고 해당 행위라고 판단하는 것은 여러 가지 민주적인 절차를 거쳐서 의견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게 징계를 지금 하겠다고 결정한 것이 아니라, 저게 징계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진상조사를 해봐야 되는 거 아니냐 정도의 문제제기이고, 앞으로 절차가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직은 단정하기에는 조금 이른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선대위 구성, 막판 조율 중인 윤석열 후보의 어제오늘 행보 얘기 저희가 조갑해봤습니다. 첫 번째 이슈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제에 좀 더 속도를 내보겠습니다.